니 비행기 못하봤제?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노? 니 디비티 아이가 엄마 껌딱지 겁쟁형이라가 비행기 무섭제? 니네 누군지 아나? 어? 내가 엄마 우리 엄마랑 마! 지난달에 어? 포동 전형기 타보! 어? 엄마 옆자리에 딱 앉아서 어? 견생샷도 찍고 어? 같이 하늘도 보고 어? 엄마랑 셀카도 찍고 어? 마 다 했어! 니 옆자리에서? 누구 엄마 포동 모르나? 반려견과 옆자리에 앉아 떠나는 비행부터 마당 대여 숙박 예약까지 반려견과 여행 갈 땐 포동! 유플러스가 반려견 여행 세상을 바꾼다 왜 나? 유플러스 다음 여행은 언제라 캣두라?